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애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 라켓 패턴, 댄스 패턴이나 오픈 패턴 둘이 뭐가 다른 거죠?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거 테니스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입문하셔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 헷갈리는 부분이고 라켓 선택할 때 이런 부분도 나오면 이게 모르니까 선택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라켓을 긴 방향을 세로 길이라고 할 때 이 세로 방향의 숫자에 따라서 오픈과 댄스로 나누는데 우선은 테니스 라켓은 거의 두 종류입니다. 아주 이상하게 따르고 만드는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로 줄 숫자가 이렇게 길이 방향, 긴 방향 숫자가 18개면 댄스 패턴, 16개면 오픈 패턴입니다. 말 그대로 좀 더 조밀하냐, 넓으냐 이런 뜻인데요. 보통 이게 같은 헤드 사이즈에 스트링 숫자를 넣는 거를 구멍수를 늘려가지고 스트링을 좀 더 조밀하게 하느냐, 약간 넓게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앞쪽의 숫자가 무조건 18이면 댄스 패턴입니다. 18 곱하기 20이 기본인데 18 곱하기 19도 있고 18 곱하기 21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딴 게 아니라 앞쪽에 18이 나오면 댄스 패턴. 또 이제 오픈 패턴 같은 경우는 16 곱하기 19가 기본인데 16 곱하기 18도 있고 16 곱하기 20도 있고 이런 다른 숫자를 넣기로 하는데 앞쪽이 역시 16이면 오픈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오픈과 댄스의 차이점은 오픈 패턴 라켓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 오픈 패턴은 좀 더 스핀이 많이 걸리고 좀 더 라켓의 파워가 좋습니다. 반면에 댄스 패턴 같은 경우는 컨트롤에 훨씬 더 정교한 샷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샷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이 패턴을 다른 라켓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 아시면 테니스 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